따박따박 소잉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7%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쭉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너무나 큰 급락을 맞은 뒤로 7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다시금 7만4천원 그 뒤로 계속 쭉쭉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금 떨어질 수 있는 위기, 하락 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는 동시에 우리 주주분들 과연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특히 오늘의 상승이 여러분 이 갭으로 상승했습니다. 갭 상승. 갭 상승을 보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나 미국 주식에서 반도체 주가, 반도체 업종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날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 엔비디아 6.1% 상승했다.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한 번 보시면 6%, 5%, 6%, 7%까지 한 5에서 7%까지 다 같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 증시, 특히 반도체 주식의 호조에 따라서 갭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상승 이후에 조금씩 주가가 조금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에 대한 힘을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받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시장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닥에서 좀처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음봉 이 부분은 다 만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락이 과대낙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처럼 이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에는 뭐 경제불황 얘기도 있고 뭐 일본 엔케리, 금리 인하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과의 관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고심하는 이란이다. 이제 가자지구 휴전시 도보관은 폐기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 실제로 전쟁할 때 이런 뉴스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사보타지라고 하죠. 뭐 이제 전쟁 관련 얘기 나올 때는 온갖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거짓 소문, 이제 여러 가지 정보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죠. 무엇이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휴전 예상한다, 뭐 보보관 이제 뭐 폐기할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빵 터트리게 되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곤두박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대립 구도가 강하게 형성이 된 지 사실상 거의 지금이 최고조 대립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여전히 아직까지 시장 전체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대비해서 지금이 리스크가 가장 높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결국 추세입니다. 추세는 이 리스크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 섣부르게 여러분들 대응, 어떤 대응 이제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큰 돈을, 자금을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 똑같아요. 오늘 장 초반부터 엔비디아가 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날개 달았다 올라간다 이런 뉴스들 하면서 뭔가 개인들을 부추기고 있다. 개인들을 부추기고 있다. 뭘 어떻게 매수하라. 빨리 매수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천천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 다음날 또 주식시장 열리고 다음 주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라. 여러분들 자산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땅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날에 바로 8월 8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 갭상승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은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갭상승 이후에 오늘 은봉 보여주는 금요일. 금요일이 지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지나고 이제 화요일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아요. 물론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 하락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보합 흐름 내지 1%대 상승 흐름으로 끝나게 되고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쯤에 어느 정도 어떤 리스크가 터지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근에 여러분들 이란, 이스라엘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유대교 명절이기 때문에 유두교 명절을 망치기 위해서 이란이 이날을 이제 공격 날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정치권 내에서 이제 본인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란이 계속해서 휴전을 할 거다. 혹은 공격 수위가 낮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뉴스를 통해서 예상하는 건 더욱더 안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지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 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로 월요일 화요일에 공격이 진행되고 주가가 예를 들어 떨어졌다. 그래도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 다시금 상승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는 정말 완벽한 V자 반등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조심해야 하고 어떤 걸 기다려야 돼요? 이런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기회, 상승에 대한 기회를 반드시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언제 우리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삼성전자 매수 타점 잘 잡아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냐?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8월 1일에도 폭락 지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폭락 시그널 나왔다. 매도하셔라라고 타점 안내 이미 나갔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점 안내 받아보시고 비중을 줄이셔서 이제 하락에 대한 위험을 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또 한 번 이제 매수. 언제 본격적으로 팡 튀어오를지 이 매수 타점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이런 타점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삼성전자로 이제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립니다. 영상으로는 이제 매일 저도 영상을 찍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 역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때그때 내용들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 참여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당연히 이제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이제 부담없이 신청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따로 돈 드는 과정 이런 거 없이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위기를 피하고 어떻게 기회를 잘 살리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매도 타점 안내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확연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여 신청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한 달간 매도 아 매수가 아니죠. 매도로 많이 돌아섰다. 외국인 기관계 많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로지 개인만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다? 확실히 수급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이 개인 투자들을 갑자기 던지기 시작하고요. 외국인들 기관계 자체가 매도 포지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차트만 보고는 여러분 어때요? 차트만 보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올라갈만하다. 투자해야겠다.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려간 것은 내려간 이유가 결국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갈 확률이 오히려 높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바로 지금 선물 부분입니다. 선물.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선물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찍히면 시장 지수의 하락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은 물량들의 선물 매도 그러니까 하락 베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계는 지금 이렇게 상방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관은 상방 외국인은 하락 베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떠냐. 제가 지난 추이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런 하락 베팅을 여러분 8월 전에 7월 말부터 이렇게 하락 베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락 베팅을 큰 물량으로 하고 있다. 기관계는 이제 바닥에서 많이 준 케이스예요. 이렇게 2300, 2400 지점에서 지금 시장 지수 포지션을 많이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기관계는 이제 조금 더 떨어져도 여기서 본전치기로 청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아주 강하게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큰 돈을 하락 베팅해서 조심하셔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 무엇대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금 이 지지선 받치고 올라오려는 듯한 느낌을 그림, 차트로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어떻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했지만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뭔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 같은 움직임도 느껴진다. 이렇게 조금 조심하셔서 보셔라.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 보셔라. 너무 이렇게 지지선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